어쩌면 커넥트일지도. 커넥트? 당신이 우리한테 온 지 벌써 두 달도 넘었지. 도와줘. 여기는 어떻게 어찌다 그렇게 당했어? 보아원이 회사원 같은데. 이곳저곳 따지는 곳이 아니라고 들었는데. 치료 잘 부탁드릴게요. 함부로 손대다가 탈이 나서 말이야. 다른 데 가봐. 돈이라면 얼마든지 드릴게. 하긴 의사가 환자 직업 따윈 알아 뭐해. 저쪽 침대로 가 누워. 마취하고 내 몸을 어떻게 하려고 해도 소용없을 거예요. 암세포가 다 퍼져 있거든. 여기가 뭐하는 곳인지도 다 알고 왔네. 여기 어때? 대화하기 괜찮은 곳인데. 여기 옥상 꼭대기야. 같은 생각 하지마. 고기야. 고기야. 하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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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통 안구한데